풍윌냥 풍윌냥 뭐야 이거 이거 연상 퀴즈 안정해도 되나? 레디들 하세요 다 남자네 고우 연상 풍윌냥 뭐야 저거 기분 나쁘게 연상 퀴즈만큼은 내가 잘하지 다운버너스 고양이 이름 야옹 나비다 나비 아니야 나비 나비 버터플라이 나비 넥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끝에 좋습니다 아직 퀴즈키 고수가 안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자용 마자용 내로 하하하하 캐릭터 뽀로로 아냐 뽀로로? 지지개마다 네이버인가? 뭐지? 아 모르겠다 나 네이버 해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터넷이야 다 네이버 쳤어 야 컨닝하지마라 컨닝하지마라 인터넷이었는데 다 네이버 쳤어 이정도로 네이버가 예쁜남자 신데렐라 아 옛날에 드라마 있었는데 아 얌체 슈퍼주니어 반올림 뭐지? 뭐야? 아 김희철 하하하하 구하라 뭐야 구하라 하하하 반올림에 구하라 나왔거든 하하하하 반올림에 김희철도 나왔어? 구기 머머피 올드보이 만두다 만두 아니야? 양면 늦게 하는 애들은 다 이제 컨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모르겠으면 소시껏 골라라 조익이 언니 안하실거면 나가세요 안하실거면 나가시라구요 아 이거 오늘 1등하기 힘들겠는데 피백 녹차다 아 이거 빨라 애들이 아 조익이 언니 하고 계시는구나 늦은 느린거구나 아 나간줄 알았어 굉장히 천천히 하고 계셔 아니 잠수 아니야 잠수 잘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되게 느려서 그래 세 글자 치킨 버거 햄버거 햄버거 포테이토 맥도날드 햄버거 아 햄버거 맞는데 아 이게 잘 믿을 수가 없네 햄버거 빨라 헤라클레스 햄버거 오 비쥬 오 올림프스 가디언 잘하는데 맞아요? 세 글자 양보일구 한국인 양보일구가 뭐 조선시대 발명 추구기 아 개 개 개 누구지? 정약용 누가 에디슨이래 아 장영신이래 아 장영신이구나 정약용은 누가였지? 아 장영신이구나 아 장영신이구나 맞지 조이 기어는 찬스 사용자 찬스는 뭐야 뭐야 이거 왜 안보여 이거 우유다 우유 우유 아니야? 아 이거 또 못타 못타 아 이거 가리는게 있네 조이 기어는 찬스 쓰고 자기 못맞췄어 야 너 찬스 쓰고 못맞추면 어떡해 아 먼저 선박권이에요 써놓고서 못맞췄어 나의 기쁨선물 파티 축하 나의 기쁨선물 파티 뭐지? 아 생일 생일 아니야 생일 나 왜 안쳐져 생일 아 왜 나 안쳐지냐고 나 왜 안되지? 나 왜 안되지? 아 완전 어이없네 아 짜증나 아 나 이긴건데 조이.. 저기 조이 기어님만 이기자 나 지금 뒤에에서 5등이거든요 5등 아 영상이 잘했는데 몸이 안풀렸어 아 영상이 잘했는데 몸이 안풀렸어 덮가이 제이티엘 제이티엘 제이티엘이 뭐지? 플립 리버스 HOT 지지 않는 태양 아 알았다 오케이 조이 기어님 장우혁이지 춤하면 장우혁이야 HOT에는 모르시네 잭스피스는 김제덕인가 그러고 조인성 이슬람문화 소지섭 조인성 소지섭 나온거 뭐죠? 아 발리 아니야 발리? 발리에서 생긴 일? 거기야 인도네시아야? 어 발리 오케이 후멀 뭐야 나 빌리라고 쳤어 응원 공 철쿠 철쿠 아 이거 1등 했었어야 되는데 철쿠 아 오케이 4등 됐습니다 4등 족가치님 이겼어요 지금 인원 팝콘 영화? 아 아니네 영화 아닌거 같은데 영화 맞나? 아 극장이다 극장 아니야? 다 틀렸어 극장이야 다 틀렸어 극장이야 야 너 왜 표절이지? 지금 이거 다 이거 방풀이구만 오케이 4등 다 영화라고 썼어 어 다행이네요 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잘 안되네 다시 한번 해야겠다 다시 한번 방만 들어와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짱구가 둘이야 다음판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한판은 걸러주세요 좀 빠르신 분들은 한글자 피부 피부 진흙 팩 팩 아 이거 뭐야 이거 캐시만 있고 이거 지갑선사들이네 아까 전에 없는 애들이 더 잘했는데 됐어 몸풀렸 염 점 뭐야 점 하하하하 감자점 하하하하 피부에 점있다고 망풀하지 마라 복권 꿀 뭐지 단 국단 꽃 뭐야 꿀 아 돼지 돼지 아 돼지네 아 돼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로또의 피부 피부 뭐야 저 맨 오른쪽은 이상해 더블 버너스다 세 글자 쭉쭉쭉 쭉쭉 마네킹 구두 마네킹 합체 뭐지 불편함 양말 뭐야 이게 아 스타킹 아 누가 버거킹이래 아 스타킹이구나 난 마네킹이라는데 어 저분 잘못 쓰셨다 채팅하다가 다섯 글자 어 식물 그거잖아 그거 내게잎 내게잎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생각해나 머리가 멍청해졌나봐 그 뭐죠 아 네이클로버가 아닌데 아 맞네 아니 쉐이클로버가 힌트잖아 아씨 난 다른 아 다른 네이클로버 젠장 하하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왜이렇게 머리가 안들어가니 과자 연인 조코 발렌 발렌타인데이 11월 11일 빼빼 빼빼로데이 아 이런건 잘 맞춰 솔로들이 더 챙긴다니까 페페로데이 아 이거 꼴찌하겠는데 잘못하면 아직 4등이야 8시 00 KBS MBC 아 뉴스 아 아 느려 느려 어우 이렇게 잘해 갑자기 애들이 최 회장 1등 최 회장 1등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등이래요 최인 오케이 단발 1등이구만 짜장거지 다들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 빨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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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 보아 금은 보물 사과 무슨 사과 반짝 뭐지 아 황금이구나 금은 보아 막 나오네 아 황금사과 황금사과 황금사과가 뭐야 흔들기 최웅만 아 그거다 그거 그거 테크노 최웅만 테크노 엉덩이 골리앗 하하 엉덩이는 누구야 엉덩이 두글자 자전거 세발 영화 아까 나왔잖아 인기 아 뭐 영어로 썼어 한글로 써야되는데 아 이거 뭐야 나 두글자 아까 영어로 영어던데 이지하냐 아 뭐야 아 아 이거 영어는 1바이트라 한글은 2바이트라 한글자밖에 안되는데 아 야 이거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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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햇빛사장 빼고 다 펴 컨닝하지마라 컨닝하지마 컨닝하지마 틀려도 같이 틀려 이 녀석 컨닝하지마 햇빛사장이 올바른 하나이네 여행 볼거리 해외 호텔 뭐지 아 아 오케이 306맨 관광 관광버스 관광버스 오케이 호호 저 오른쪽 끝에 분 굉장히 4차원이시네 안경 쓰신 분 한글자다 꿀 꿀이야 꿀 어 저 사장님 어디 가셨지 오케이 꿀 아 이거 말을 안해야겠어 아 나갔네 저분 저분 나갔어 더블 찬스다 어 뭐야 오사리 뭐야 수육주 콩 뭐야 아 나 찬스 어떻게 써 내가 마이텔 쓰고 이런거 있는거야 이거 야 나 꼴찌됐어 이런 젠장 이거 어떻게 씁니까 찬스 이런 치사하게 충무공 이순신 그림 그림 이순신이 나오는 그림 다이어리 예보 아 날씨 날씨 아 일기다 일기 아 일기 아 총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아 나 왜 날씨라고 했지 아 나 큰일났어 꼬꼬아리 획득 이거 뭐야 어 나 다행히도 4등이네 레벨업 했구나 아 난중인데 아 나 6개 잘했는데 오늘 좀 머리 머리가 좀 잘 안들어가네 오늘 좀 컨디션이 안좋은지 아 아 가자 힌트는 총 6개의 단어로 구성되면 힌트는 총 6개의 단어로 구성되면 이순신 가시 바다 배 한산도 대첩 거북이 자 거북선인가 잘 보고 해야돼 이거 충무공 할 뻔했네 거북선 아 아 너무 느린다고 맞추는게 중요하지 점수차이 얼마 라이나네 먼저 맞춤 갈색 지네 그리마 아니야 그리마 아 지렁이네 아니 지네랑 지렁이랑 뭔 차이야 상관이 없는데 지네에 속았네 오케이 좋아요 그리마라고 좀 있어 지네가 지는거 하하하 네 글자 아카펠라 가수 아카펠라 가수 이건 동반신기 모르시나요? 동반신기 처음에 아카펠라를 어그로 많이 끌었는데 아카펠라 잘해가지고 관심 많이 받았잖아 동반신기 좋아 그걸로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어 세 글자 은메달 금메달이야? 여기도 올림픽인가? 올림픽이네 아 그냥 맞는거 같으면 칠걸 그냥 아카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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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라는 아닐거에요 아마 이 게임이 나온지 좀 돼서 금운동 초코 딸기 시럽 주스 맛있다 시럽이야 배탈 자 주스할게 그냥 왜냐면 시럽은 없어 바나나 시럽은 없잖아 하얀색? 뭐지? 아 우유래 아 하얀색이라 아 이런 젠장 하얀색을 못봤어 초코주스도 없구나 마지막으로 보니까 대사삭 빨간색 아 백사공주 나 몇등이야 아 이거 나 안되는데 나 뒤에 나 5등인데 그러면 안되지 점수짜리는 크게 안나 나들 캐리어 냉매 오케이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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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를 알았어 난 김태영씨인줄 알았네 좋습니다 아 더블 이거 꼭 해야돼 가문의 위기 간장계자 아 늦었다 아 신현준 신현준 내가 모르시는 분 신현준 신현준입니다 신현준 오케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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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좋아 2등이야 2등 아 3등 3등 70점 2명 공동 1등 더블차스 꼭 맞춰야돼 아나까나 정석아 이게 뭐지 어 걔 누구죠? 아 아 서경석이 아니고 서경석을 얘기하는 조예련 하아 아나까나가 뭔가였네 조예련 조예련 배추 김치? 아 김치 많은데 빨리할걸 아 배추 도사 없어? 도사? 하하하 이거 안되겠다 틀리더라도 빨리해야되나? 9점 2배차인데 점수가 확실하게 할라그래 애교 비 노래 총애교 그거다 풀하우스 어? 풀하우스 안 하하하 나왔어 다비 뭐지? 아 궁세바리 이게 뭐야 궁세바리 레이니즘 누구야 이거 무비 무비 사파이어 아 늦었다 보석이네 안돼 끝날거같애 만만치가 않은 녀석 이민우 아 늦었다 그래도 2등 신화 신화 언제적 신화야? 치킨맨 115점 아 두 문제 더 이겨야되는데 다운 보너스 이거 무조건 쳐버려 그냥 생각나는데 할아버지 한가위 아 늦었다 그래도 2등 추석이지 명절 쓰셔 명절 좋아 20점 뭐야 더블찬스라서 꼴찌하던 사람이 1등 되는데 서타님이 키스 퍼퍼 이별 커플 커플 아 모르겠다 커플에이스 감정 사랑 아 사랑이네 아 아 아 말도 안 돼 5등이야 저분 완전 역전했는데 서타님이 1등했네 아까 더블찬스 이겨가지고 하이 여섯개 진짜 쪼끄매 이거 비싸보인다 어린이바이킹 먼지점프 롯데월드 뭐지 롯데월드인가 꿈돌이 대전목마 저게 뭐야 대전엑스포 아 뭐야 놀이공략자 아니 꿈돌이 뭐냐고 꿈돌이 뭐야 꿈돌이 남자 남자 여섯글자 고백 인물 뭐지 아 하이트데이 아닌데 발렌타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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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이트데이는 남자가 초콜릿을 두는거고 일제감정기 선생기 학당? 대제학당? 학당 공숭아학당까지 나왔는데 오케이 좋아 여대 누구야 학교 여대 이와 여대 때문에 그런거에요? 세 글자 브라질 4단 아 이거 월드컵인데 아하 늦었네 이런거는 오히려 속도 싸움이야 싸움말 실물은 어려운게 낫겠어 차라리 홈페이지 인터넷 모니터 본재 컴퓨터 어 인터넷실 줄 알았네 이씨 여어스 소동원 뭐야 소동원 좋아 맛있다 고기 빵 야채 뭐지 이게? KFC 아 햄버거구나 소고기 소고기 토스트 소고기 토스트 소고기 소고기 우와 늦게 쳤는데 2등 됐어 다섯 글자 보석 반짝반짝 아름다움 캐럿 아 다이아몬드구나 빤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늦어 늦어 더 빨리 해야돼 다이아몬드 저 지금 4등이야 4등 3등 더블 이거 꼭 맞춰요 김성수 이영재 김성수면 풀 아닌가 정지은 가수 이름인데 송혜교 한지은 뭐 드라마 이름인가 풀하우스인가 한지은이 누구야 아 풀하우스네 풀하우스 풍부하우스 뭐야 두글자 더블차스 책상 파괴해 모르겠다 연극해야겠다 어? 운동해 아닌거 같은데 연극 뭐지 학교 학교인가 그냥 학교네 하하하하 걸쌍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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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래칠라다가 흐흐흐흐 뭐야이거 야 차지 쓰지마 아이템 쓰지말라고 전화 문자 통화 CF 뭐지 저기 휴대요 틀렸어 핸드폰 아 휴대폰 아 아 맞는걸 해주네 핸드폰 해도 어 그래 똑같은 말인데 기뚜라미 새벽 물방울 이거 이슬이다 기뚜라미는 뭔 상관이야 기뚜라미가 이슬 먹고 살던가 시기 기뚜라 그대 아 여리 룩 쟤 놀아 그대 부대 그림 그대 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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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대 그대 이거 중간에 강퇴 안 돼? 아.. 저런 애가 왔네 또 동그라미 황금색 새 고양이 뭐지?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아 방울 아 고양이 방울 쇠방울 찰스 여배우 똥똥한 삼순이 뭐지? 아 걔 걔 걔 누구죠? 삼순이 배우 연기하네? 아 걔 이름 생각이 안 나 김선.. 아 김선아 김선아 아 생각이 안 되냐? 김삼순 나야가라 아 늦었다 풍사모가 빠르네 폭폰대 꼴찌는 면하자 지금 이분이 꼴찌에요 나랑 3점 차이야 꼴찌는 면하자 다행히 이사 너가 압박